소연이의 소연 소연이의 소연 소연이의 소연 소연이의 소연 진짜 우연이야! 소연이의 소연 우연이의 소연 우연이의 소연 우연이의 소연 뭔가 저의 과거가 싫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거든요. 너무 소중한데 소연이라는 아티스트보다는 티아라라는 그룹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조연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혼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저의 미래에 있어서는 잠시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었던 뽀빛뽀빛의 의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비윤이 근데 뒤에가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뭔지 뭐야? 아, 머리! 이게 내 마음가짐이 전 같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소름이 막 끼치고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 둘 왜냐면 웃는 상이라서 이게 귀여워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언니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다. 나는 프로다. 이제 명령 안 떠올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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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